안녕하세요. 돌수기에 외친 게임에서 투수조가 져서 형들한테 이렇게 제가 다 받아 왔습니다. 이거는 글러브랑 이렇게 스파이크 한 세트로 이승현 선수일 거고요. 이건 제가 오늘까지 썼던 글러브고요. 이거는 이제 제일 핫할 거 같은데 고소한 선수가 직접 실참고자입니다. 세인트 루이스 실참고자입니다. 그리고 이건 삼성 팬분이시라면 누구나 아실 것 같지만 당연히 백재현 선수가고요. 다 퍼즐입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완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인트 루이스 때 썼던 모자입니다. 실참.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실참 모자 실참 모자입니다. 다시 다시 세인트 루이스 실참 모자입니다. 들어봐서 넘겨주세요. 어떻게 되죠? 나 아까 그거 조심스럽게 아니 글씨를 왜 저기 저 정현이인 것 같아요. 저 많은 공간에서 저의 젓가락으로 펴봤어요. 이거 하나하나 더 정현이인 것 같아요. 이 중에 제일 탐나는 게 있다면? 당연히 이거죠. 저거 탐나는 게. 써보세요 한번. 선배 머리가 좀 작으시네. 좀 꽉 끼는데? 나는 참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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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